0549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컴 위드입니다. 한컴 위드, 은, 는 동사는 1999년 4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11월 1일 코스닥 시장의 주식을 상장함 암호인증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축적하여 BEC 거래와 BEP 거래와 같은 전자상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인프라를 제공함 2018년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블록체인 세큐리티 스위트 블록체인 플랫폼 행캄 슬레저를 출시하였고 2019년 포렌식 사업을 영위하는 한컴 GMD 합병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9년 3월에 설립되어 전자상 거래 보안 솔루션의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 인증 및 데이터 보안 업체로 국내 최초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파이도 UAF 슬레시 UEF 통합인증 획득으로 생체인증 시장에 진출하였음 대시 신규 사업으로 동사가 보유한 통합기 관리 PKI 파이도 생체인증 통합인증 등의 보안 솔루션에 블록체인 기술은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한 제품을 출시하였음 재무 대시 데이터 암호 및 모바일 보안 솔루션의 수주 부진에도 디지털 포렌식 제품의 수주 증가 종속기업 한컴주얼리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의원가율 상승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의 수지 저하에도 지분법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신규 사업으로 의료 전자 서명 사업에 진출한 가운데 종속기업 한컴주얼리의 모바일 금거래 플랫폼 출시 등에 힘입어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10일 기준 장마감 한컴위드의 시가 총액은 152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컴위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75위입니다. 한컴위드의 상장 주식수는 2821만 7천여든 한주입니다. 한컴위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한컴위드의 퍼은 13.0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0.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1.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5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1.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1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92배 59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억원 24억원 2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37번지억원 71억원 55억원입니다. 한컴 위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9번지 28%이고 유보율은 928.2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4.59이며 전일 대비해서 24.50-1.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8.6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2-2.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컴 위드의 2023년 3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천원입니다.